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나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이 처음으로 현 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팽팽한 상태라 힘든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로비킨 장군은 로시아24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헤르손시 주변이 특히 긴장 상태라면서 군이 아마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결정이라는 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크라나 군을 지휘하는 나토 사령부가 줄곧 기업에 대해 헤르손 공세를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세는 우크라나 군과 민간인의 피해와 상관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나 군과 민간인의 사상자 발생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르손주 부지사인 키릴 스트렐무소프는 우크라나의 무모한 인외전술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만 우크라나 군에서는 320대 전차, 250대 보병전투차, 542대 장갑차, 335대 기관총 무장 픽업차량, 36대 전투기와 헬기 등 모두 1590대의 장비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9800명의 군과 융병이 전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 네오나체는 6만 병력을 헤르손에 집결시키는데 이미 5분의 1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명피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로비킨 장군은 헤르손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나가 금지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드네프르강에 있는 카옵과 수력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타격과 헤르손에 대한 로켓과 포병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수로비킨 장군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막대한 산업센터의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며 민간인 사상자도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나군은 러시아군을 최전선에서 밀어내면서 예비병력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입된 병력의 대부분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경수비대로 사기는 났지만 그들 뒤에는 강경파 민족주의자로 구성된 독전대가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전대는 우크라나 예비병력을 무조건 돌격하라고 한 뒤 이탈하면 바로 총을 난사합니다. 수로비킨 장군은 이 때문에 우크라나군의 일일 전사자가 수백명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빠르게 공세를 취하는 우크라나군에 직접 맞서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을 아끼고 있으며 공격해오는 적군을 기술적으로 갈아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군의 사상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희생폭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로비킨 장군은 적들은 우크라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나인들과 같은 민족이라면서 그들이 서구와 나토로부터 독립돼 러시아와 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너럴 아마게또니라고 불리는 수로비킨 장군은 10월 초 우크라나에서 작전하는 러시아군의 군권을 맡았습니다. 올해 55살의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은 시베리아 노버시비르스크 출신입니다. 러시아 남부군구를 맡은 적이 있으며 1990년대 타지키스탄과 체첸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리아 공세 당시 러시아군을 지휘해 붉은별, 무공, 감투상 등 세 차례나 훈장을 받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상시자 예프게니 뿌리고지는 수로비킨이야말로 러시아군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로비킨 장군의 전쟁 수행 방식은 강력하면서도 비전통적입니다. 마침 그의 등장한 크루즈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나에 대해 맹렬한 공습을 가한 시점과 겹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토의 일부라면서 미국으로 치자면 진주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서구와 우크라나가 크림반도를 차지하려 했다가는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크림을 잃느냐와 핵전쟁을 하느냐의 선택 가운데 아마도 후자를 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러시아에 대해 모든 제재를 가하고 고립시켰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더 잃을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사용에 보복하게 될 경우 그것은 곧바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미국과 유럽에 근무하는 외교관 수를 줄이고 대신 다른 지역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외교부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서방에서의 외교관 근무 조건이 인간 수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면서 끊임없는 문제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서방지역의 외교관을 지금 수준으로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로 결정한 뒤 그곳에는 업무가 없지만 정반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는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동등한 조건에서 협력해 발전시킬 수 있는 유망한 공동 프로젝트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러시아 외교관은 극한의 직업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의 공관은 지역 정치인이 파손했고 라트비아에서는 8월에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 경찰이 더 이상 러시아 영사관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러시아 영사관이 화염병 공격을 당했을 때 경찰은 조사에 늑장을 부렸고 시위대가 대사관 통로를 막는 행위까지 허용했습니다. 더블린에서는 트럭 한 대가 러시아 대사관 문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는 연일 높은 생활비, 에너지 위기, 반 나토, 반 EU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이태리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소위 G7은 서왕 거지 7개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브릭스는 극적인 확대 발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우크라나 위기를 둘러싸고 러시아,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브릭스의 드라마틱한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일요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마친 뒤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브릭스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내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브릭스의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사우디뿐이 아닙니다. 현재 터키, 이집트, 알제리도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직의 확장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나토는 그 회원국 국민들조차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나토에 묻어간다는 발상은 철저한 오판입니다. 망하는 쪽에 썩은 동화줄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지수 속에서 눈치 없이는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